장마철에는 퉁덕거젤 왕본 적기 있습니까? 차예품에는 바힝암 국립공원 주요 관광포인트인 퉁덕거젤 축제입니다. 이 거젤 곳은 유원에서 반론까지 1년에 단 3단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퉁덕거젤에서 축제도 열립니다. 특기한 모양 바위하고 스펜딩 충부지역과 통북부지역을 이어주는 곳은 보세요. 다양한 농업체품도 있습니다. 퉁덕거젤에 꼭 오세요. 진선한 바람은 쐬고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하십니다.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? 차예품에 꼭 오세요. 감사합니다.